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쉬어 하나님의 가슴이시니, 하나님의 가슴이시니 시작이니, 아버지 하나님 그 시원을 바라보며 모두가 소망을 받듯, 쉬어 이제 이 땅에 크리스도가, 정막을 하나님이 구하시니, 말씀을 육신이며 이 가운데 구하시니,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며, 십자가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가슴이 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노을다, 우리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주가 세상을 다스리시며, 주께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니, 우리가 주 안에 구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이, 우리에게 장막을 펼치시고, 우리 안에 구하시니, 주여 우리의 삶이, 주님이 구하시니, 주님이 구하시니, 주가 다스리시는 장소, 주께서 법을 명하시는 것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이, 우리 모두가 시원을 향하여, 소망으로 들려다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로, 주께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함께 서로를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시원을 살아가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시원을 다스리시는 그 귀하신 공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수종하며, 그 귀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원을 노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노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원을 살아가여,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노래하며, 주여 바라오니,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여기서 역사하시고, 여기 구하시니, 하나님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영광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기 시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 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가정과정,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것이 시원이 될 줄 믿사합니다. 주가 장막을 펼시는, 주가 다스리심으로 새로운 변화와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복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선포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복,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게 될 줄 믿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두가,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보며, 모두가 다 소망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복되,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과 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가정,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기고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우고, 아버지는 정말로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하며, 아버지의 귀한 복되, 하나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해로 바뀝니다. 여러가지 주문이 될 것만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 지나가는 친구들 인도하여 좋으시고 아버지나님의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젊은 사람들. 아버지나님의 처음으로 사회에 발을 내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붙잡으시소. 주님 동행하여 주시소. 두려워 말게 하시고 주님이 얘기하시니 취하신 법을 누리며 한 번은 한 번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땅에 기름진 것들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뻐하시느라 주님과 통하자면 하나님의 시원한 삶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 될 줄이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을 다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부터 부지하느니라 많은 가난한 나들을 기록해 하느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신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금융하신가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자를 붙이시고 주님을 지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여함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일을 넘어 주시옵소서. 취업에 바랍사다와 소가지처럼 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모아하시느냐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제하신 사람과. 성령 하나님에게 통화하시거나 추마하시거나 역사하시니. 오늘이 귀한 새벽.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자기를 내어드리면. 하나님 앞에 감과 오키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귀한 빈을 내 가정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감사로 말로 불러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분들에게서 서로 경제하시오. 하나님의 함께하십시오. 하나님의 함께하십시오. 또 서로 인사를 받아가셨죠. 하나님의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하십시오. 기적이 가능합니다. 우리 여러가지 말로 서로 축복하며. 평안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amt. 하나님의 사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